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 시작된 산불이 이틀째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주정부가 수백 명의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대학들은 휴강했다고 CNN이 3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2일 오전 LA 북서쪽 해안지역 벤튜라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은 불과 5시간 만에 크게 번졌으며 피해 지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샌타애나의 강풍이 3일까지 화재 위험을 계속 높일 것으로 보인다며 불이 빠르게 번지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많은 지역과 벤튜라 카운티에 3일 오후까지 화재 경보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근처 캘리포니아 주립대 채널 아일랜드 캠퍼스는 대규모 매연으로 3일까지 모든 강의를 취소했습니다. 대학 당국은 5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수업 휴강을 공지하고 기숙사에 사는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는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